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10시 반이어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구조 건축을 전시하다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은 제목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부산에 있었습니다 태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마린시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파도가 들이치는 모습을 다 보았는데요 나중에 1시 정도가 되어서 조금 잠잠해졌을 때 바닷가 쪽 마린시티 쪽에 돌아다닐 때 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손된 것들을 보았어요 그 중에 어떤 벤츠, 검정색 벤츠 한 대는 철제 화단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차주로 모이시는 분이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새 차를 뽑았는데 자차 보험은 안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연의 무서움도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KTX가 다 끊겨서 굉장히 긴장했다가 탈출해서 그래도 늦지 않게 제가 어저께 밤에 도착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별 문제 없이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도 무서운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건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런 무서운 자연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보호,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진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공포에 떨었는데 그런 중력이라든지 지진과 같은 그런 힘들에 대해서 결국은 건축이 그것에 대항해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건축에 있어서 근본적인 요소였고 본질적인 요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가들은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구조적인 어떤 복잡한 역학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조체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체를 건축가들이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 할 것들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볼 겁니다 그 전에 사실 이 강의의 시리즈의 제목을 제가 또 다른 건축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상한 제목을 붙였죠 번역이 좀 더 달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적절한 번역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았어요 윈 아시덱듀 오트르 라고 하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실제 건축의 역사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조금 쓰여진 적이 있었고 그것을 저는 이제 또 다른 건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영국의 건축학자 이 레이노 베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그 동시대의 미셸다삐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이 있는데요 언 아흐 오트르 다른 예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아트브릿이라고 하는 아흐 부힛이라고 하는 예술운동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그 부힛 하면 사실은 불어 단어로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날것에 가공하지 않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공되지 않은 예술 그래서 따피에 자신의 어떤 초상화를 보면 어떠한 미술의 교육을 받지 않았던 어떠한 미술 미학 체계가 없는 진짜 어린아이가 그린 또는 정신병자가 그린 아니면 정말 샤마디즘같이 무당들이 그려내는 그런 제로 상태의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예술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표현을 레이노 벤함이라고 하는 건축학자가 이제 아트를 아키텍처로 바꾸어서 윈 아시텍듀 오트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벤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고 당연히 영어권 학자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책에서는 이렇게 윈 아시텍듀 오트르라고 하는 불어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이 벤함이 A home is not a house라는 텍스트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홈 하면 집이고 하우스는 주택이죠 주택이 없어도 집은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 집이니까 건축가들은 하우스를 만드는 사람이지 홈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우스 이전에 홈이 있었죠 그러면서 늘 어떤 가족의 모습은 바뀔 수 있고 그 가족의 모습이 바뀜에 따라서 주택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60년대가 되면 제가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존의 건축적인 어떤 전통들이 다 필요 없어지고 예를 들면 가운데 보이는 저 기계 공상과 아예 SF적인 그런 상상인데요 저런 기계 하나가 딱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옆에 이렇게 벌거벗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건축이 더 이상 집을 허용해주는 그런 필요 조건이 아니라 저런 기계들이 마치 캠프파이어, 불처럼 저런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건축은 기존의 건축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여기 버블, 거품과 같은 그런 형태들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상상을 하면서 윈, 아시덱, 듀, 오트르 또 다른 건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베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다른 건축을 향하여 근데 그 표현은 근대 건축에서 굉장히 유명한 르꼬르 비지에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썼던 1923년도의 책 제목과 사실은 굉장히 제가 그 제목에서 그대로 따와서 베흐 윈 아시덱 듀 라고 따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트르, 다른 이라는 걸 뒤에다가 붙인 거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윈 아시덱 듀 라고 썼는데 이게 부정관사입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정관사가 있고요 부정관사가 있죠 이걸 번역하면 지금 번역된 책 제목이 Toward a new architecture 라고 해서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더 를 안 쓰고 어를 썼죠 더 를 쓰면은 사실은 우리가 건축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건축이다 라고 했던 그런 전형적인 어떤 건축을 뜻하는 것인데 그 건축에서 벗어난 또 다른 종류의 건축이라는 뜻을 쓰기 위해서 부정관사를 쓴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불어 단어 제목은 하나의 건축을 향하여인데 그것을 영어 제목으로 바꿀 때는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로 바꾸었어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 번역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윈 아시덱 듀 하나의 건축이라는 뜻 자체가 이미 기존의 건축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새로운 종류의 건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 제목에서 더 아키텍처가 아니라 어 언 아키텍처다 윈 아시덱 듀지 락시덱 듀 더 아키텍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건축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의 강의 시리즈의 제목처럼 또 다른 왜냐하면 새로우려면은 기존과는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건축을 굳이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 아키텍처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다른 건축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듀랑이라고 하는 건축, 프랑스 건축 교수가 책을 썼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명, 모든 지역에 있는 건축들을 한번 내가 다 모아보겠다 집대성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리스, 이집트, 심지어 중국, 아시아 다 포함해가지고 기념비적인 건축들을 싹 모아서 사전을 만들었죠 이제 이 이후에부터는 건축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다 이 백과사전 같은 이 책을 사가지고 실제로 어떤 건축의 모델들이 있는지를 보고 공부했겠죠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건물들이 사실은 다 달라요 서로 다 다르니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면 반복이고 중복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 건축의 역사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면 사실은 각 시대별로 각 지역별로 늘 다른 건축들이 태동했고 그 다른 건축들을 모아서 우리가 펼쳐보았더니 그것이 건축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른 건축들을 이해해야 되고 각 시대별로 있었던 다른 건축들 특히 그 건축들을 만들었던 그 개념들 어떤 관점들 뭔가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건축이 나타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덟 번의 강의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건축의 역사 속에서 많은 다른 건축들 많은 다른 관점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 선별한 것이 바로 여덟 개의 주제들일 겁니다 짧게 한번 보면 건축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무엇보다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다 건축은 공간이고 공간을 감싸는 것은 표면이다 표면이 공간을 어떻게 감싸고 그 표면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건축의 시작은 방이다 방을 먼저 만들므로써 건축이 시작되고 결국 건물은 방들의 집합이다 그 방은 닫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들어가면 안방에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문 안의 세상과 문 밖의 세상은 다르죠 닫혀 있죠 그게 아니라 벽을 허물고 모든 공간들이 다 경계없이 열려버리는 건축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는 건축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중간에 한 주 휴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서가 부여되는 것이 건축이고 가장 먼저 시작은 어떤 질서체계를 부여해서 뭔가 정리정돈되어 있는 건축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은 건축의 척도들 질서들을 체계들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건축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 자유로운 형태들이 알고 보면 그냥 무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숨겨진 법칙이 있었고 문법이 있었고 그 문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형태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보이긴 하나 사실은 규칙이 있었다 많은 경우 그 건축은 마치 성장하는 것처럼 확장되고 지금 마치 이 상태는 성장 도중에 있는 건축과 같다라는 어떤 건축들도 있을 수 있고요 더 이상 건축이 방들의 연속이 아니라 마치 어떤 닫혀져 있는 블록들 속에서 파서 마치 개미굴들처럼요 거기에 뭔가 빈 공간들을 만들어내면서 빈 공간, 보이드와 꽉 차 있는 공간 두 개가 같이 양립하는 그런 건축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마치 잭슨 폴락의 그림처럼 모든 요소들이 그냥 계속 서로 무작위적으로 반복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느 순간 전체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쌓여졌을 때 극단적으로 복잡해지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의 장작 더미 예를 들면 그런 건축, 올로버 건축을 우리가 볼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조 구조를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면 structure라고 보통 하겠죠? 근데 사실 제가 골조라는 표현을 더 쓸 겁니다 골조는 뭘까요? 영어로 번역하면 framing frame이라는 단어 있죠 또는 사실은 불어 단어인 osatu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골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개가 동일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교토를 가시면 은각사가 있죠 거기 가시면 모래 정원이 있고요 거기에 이런 어떤 구조체 같은 형태가 있어요 모래를 쌓아서 이런 볼륨을 만들었죠 이 스스로 지금 중력에 지탱하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모래 덩어리들도 모래 더미들도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건축에서는 이런 구조는 의미가 없어요 건축에서 구조는 어떤 빈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모든 종류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의 구조를 얘기할 거고 흔히 건축의 구조 가운데 쉘 구조라는 표현이 있어요 쉘, 조개 조개 껍질처럼 아주 얇은 표면이 전체를 감싸면서 그 사이에 이런 빈 공간을 만드는 거죠 조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뭐 개장집 가셔서 개껍데기를 이렇게 안에 그걸 드시겠죠 어느 순간 개껍데기를 보면 마치 이게 어떤 공간을 담고 있는 구조체잖아요 거기다 밥 비벼 드실 수 있잖아요 공간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거북이 등껍질을 또 보면 사실은 어떤 쉘 구조에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어느 순간 이 거북이가 보니까 척추 동물이고 그 척추는 이런 표면에 의한 구조가 아니라 뭔가 선들에 의한 구조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거북이는 쉘 구조인가 거북이는 어떻게 보면 선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흔히 가장 우리가 구조체의 모델로 삼는 또 하나의 어떤 자연의 요소는 나무예요 나무를 보시면 뿌리부터 기둥으로 해서 가지로 나무 잎까지 모두가 다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띄고 있고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선으로 이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구조는 아까 모래더미도 아니고 또는 건축에서 쓰이지만 쉘 구조도 아니고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구조예요 즉 마치 뼈대처럼 뼈다귀들이 이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프레이밍 또는 제가 불어 단어 오사띠이라고 했는데요 그 단어는 굉장히 뼈대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건축은 가장 먼저 건축은 나무로 지어졌고 우리 한옥들 보시면 다 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대가 있잖아요 뼈대들은 다 선이에요 선으로 만들어진 구조체 이것들을 우리가 골조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구조라고 하기보다는 골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 뼈대를 그린 이런 그림들이 이게 건축가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자연에 있는 어떤 이런 형상들을 보고 그것을 건축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겠죠 먼저 골조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우리는 묘하게도 조금 옛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스 신전과 원시 오두막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원시 오두막? 오두막? 이게 건축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보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집을 만드는 거죠 집을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라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의 집이에요 그게 바로 원시 오두막이죠 앞에 프리미티브 허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있지만 깨반 프리미티브 이렇게 제가 굳이 제가 뭐 잘난치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불어를 굳이 쓰는 이유가 이러한 그 표현들이 프랑스어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불어를 지금 굳이 쓰고 있는 거고요 원시 오두막이라는 것이 건축계획사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화 우화처럼 이렇게 역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고 신화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영향을 미쳤죠 가장 우리가 먼저 원시 오두막의 전통이 본격적으로 시장된 것은 한참 뒤에 이야기입니다만 그 전에 벌써 기원전, 기원후 옥타비아, 아우구스투스 있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카이사르의 아들, 양아들 그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건축가라고 알려져 있는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황제에게 봉헌하는 어떤 건축에 관한 책을 썼어요 열 권의 볼륨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 10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주거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건축이 시작되었는가 그러면서 먼저 원시 상태의 인간들이 자연에서 벼락이 떨어졌고 불이 났고 그 불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다가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불이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하고 따뜻하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로 소통할 필요가 있었고 언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집합체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형성되고 사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뭔가 전체를 위한 건축이 만들어졌다 건축의 시작은 불이고 그러면서 그 오두막이 마치 건물의 건축의 전통의 시작인 것처럼 묘사를 한 바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비트루뷰스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텍스트로만 남겨져 있던 비트루뷰스의 책들이 다시 재출간됩니다 그때 보여진 사파들이고요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건축을 시작했다 건축은 사회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많은 건축가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많은 건축가들이 굳이 이름들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미지들을 보시고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저런 텍스트들을 지금 쓰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쳐도 뭔가 지켜줄 수 있는 피난처 쉘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건축 형태가 지금 보시면 뭔가 나무들이 자연상태의 나무들이 4개가 있고 그 위에 수평의 보가 놓여진다 실제로 저렇게 시작됐을까요? 원시인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김병만이 저렇게 만듭니까? 아니죠 이것들은 지금 한참 뒤에 과거에 이랬을 것이다 라는 공상과학 어떻게 보면 픽션이에요 이걸 통해서 뭔가 지금 지금의 건축을 비판하고 뭔가 자기네들이 추구해야 될 건축의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묘하게 지금 보여주는 저 형태는 신전의 형태와 굉장히 가까운 구조 형태예요 이제 마크 앙뚜안 로지에라고 하는 프랑스의 예수회의 신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건축에 관한 에세이를 책으로 내고요 이 책에 보통 옛날 책들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표지가 있고 표지에는 그림이 없죠 이걸 넘겨보면 맨 첫 번째 표지 이미지가 있어요 커버 표지 속지죠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이 이미지가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를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림의 오른쪽 편에는 뭔가 오두막이 하나 서 있죠 그 오두막은 나무 네 개가 버티고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 나무가 잘라서 박아놓은 게 아니라 자연 상태의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시작은 적당한 나무 네 개를 잡아서 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잘라낸 나무 가지들을 수평으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놓았어요 형태가 뭐를 연상시키죠? 그리스 신전이죠 그리스 신전의 형태가 사실은 이 로제에 따르면은 가장 최초의 건축의 이미지가 바로 그리스 신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뭐냐 오두막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완성된 집이 아니에요 저기서 지금 들어가면은 비 다 새고요 그죠? 바람 다 들이치죠 미완의 건축이에요 근데 지금 건축과 건축 역사 로제에는 마치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지금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다 덮은 밀폐한 건축이 아닌 구조체만 올라가 있는 즉 구조체가 완성된 골조가 완성된 상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편 이제 그 건물을 가리키고 있는 여인이 보이죠 그 여인은 앉아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마치 창세기에 마치 우리 미켈란젤로 그림 아시죠? 거기 보면은 신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으면은 그게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가리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여신이 조금 앞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보아라 이것이 건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여인이 앉아있는 의자가 자세히 보시면요 의자가 아니에요 뭔가의 페어 덤이죠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옛날에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앉아있는 걸 보면은 오히려 건축의 굉장히 장식적인 요소들이 페어처럼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장식적인 요소들이 없는 순수한 골조상태의 건축을 보고 저것이 건축이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말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마치 기존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서 모든 장식적인 요소들을 다 떼내서 그걸 땅에다 놓고 그 다음에 보아라 이것이 건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저것이 바로 그리스 신전의 형태고 그리스 신전의 구조라는 것은 구조의 형태라는 것은 우연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서양 건축의 궁극적인 모델이자 그리스 신전의 가장 완벽한 어떤 예로 꼽히는 파르테논을 봅시다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면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위에 지금 저 보이는 흰색의 대리석의 신전이 파르테논이죠 저 파르테논의 형태는 사실은 구조적 형태라는 거죠 저러한 형태들을 보고서 왜 저런 형태들이 정해졌을까 그 다음에 저것이 왜 우리가 외워야 할 건축학도라면 외워야 할 그런 형태의 어떤 어휘들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얘기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원래 시작은 그리스 신전의 시작은 석재가 아니라 나무였다 목재로 신전이 지어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재는 불에 잘 타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다 보니 석재가 목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석재 건축인 그리스 신전은 사실은 그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목조의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많은 건축학도들의 건축역사학자들의 가정이고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둥은 지금 당장은 석재입니다만 거기에 보이는 이 보는 지금 목재이죠 지붕 구조들은 다 목재예요 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럼 그 보 사이는 비워져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 보 부분들은 꽉꽉 차 있고 그 사이에 구조가 아닌 부분들은 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석재 건축 그리스 신전의 형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복잡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외우기 힘들죠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만 보면 이거를 프리즈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트리글리프랑 메토프라고 하는 어휘가 있어요 구분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구분은 어떤 부분들은 이런 수직의 선들에 의한 보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그 둘 사이에 장식적인 부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어떤 것은 구조고 어떤 것은 구조가 아니었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실제로 지금 가운데 보이는 저 조각 부분들은 나중에 덧붙여진 거예요 이제 영국의 엘긴데사가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대의석 부조들을 떼어서 대형 박물관에다 다 갖다 놨죠 여기 보이는 지금 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메토프라고 하는 구조와 구조체 사이에 비어있는 그 부분 밀폐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지금 그리스 신전의 삼각 지붕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다 엘긴데사가 떼어간 부분들은 다 장식이고 조각이고 근데 그 부분들은 다 하나같이 구조가 아니었던 부분들이죠 남아있는 건 뭐죠? 구조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파르테노는 사실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로지에의 원시 오두막의 이미지처럼 장식들이 다 떼어져 버리고 그냥 구조체만 남아있는 형태들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와 멋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이죠 저기에 장식이 붙어있는 것과 장식이 없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그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떼어갈 수 있었던 것은 구조체가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떼어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떼어갈 수 없었고 그것은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는 영속적이고 영원히 남는 거고 영원히 남는 것은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요소고 반대로 장식은 영속적이지 않은 거고 얼마든지 도배장판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고 없애버렸어야 할 요소라는 거죠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순간부터는 건축가의 목적은 지금 장식이 아닌 거예요 건축가의 목적은 그냥 아름다운 형태를 제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건축가의 목적은 가장 이상적인 구조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건축가의 목적이겠죠 이 로지에와 같은 프랑스의 건축학자들의 이론들은 이제 프랑스의 건축 이론가들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비올레 르딕이에요 이 비올레 르딕은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요 사전도 썼고 사전 쓰는 게 뭐가 대단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전이 없는 시대에 사전을 썼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굉장히 많은 저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어떤 이 책들이 아닌 묘한 다른 책을 하나 볼 겁니다 이 책은요 인간의 주거에 관한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요 좀 재미있는 책이에요 타이머신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 시대별로 건축이 어떠했는지를 체험하는 거죠 사실 보면요 어린아이들 키우고 계시는 가족들 보면 다 집에 Y라는 책이 있죠 Y가 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9세기의 Y 버전이죠 과거로 가봤더니 원시인들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뭔가 둥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건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둥지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밑이라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원시인 상태로 살다가 그 다음 타이머신을 타고 그 다음 시기로 가보니까 드디어 인위적인 생태환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건축이죠 지금 보시면 이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단의 힘이 필요해요 뭔가 단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축위는 원래부터 공동체를 위한 건축이고 공동체에 의한 건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지시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이죠 즉 몸을 안 쓴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가장 게으른 사람이 한 명 있죠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폼 잡고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고 저 사람이 바로 건축가예요 그래서 건축가가 원래 서양 역사 속에서 건축가, 아키텍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어떤 사회의 리더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창조주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아 건축가는 위대한 직업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처음에 원시 오두막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여기서 비올레르딕은 신전의 형태를 모방해서 원시 오두막을 창안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김병만이 짓는 방식 즉 가지들을 이렇게 서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마치 인디언 운막처럼 만든 다음 그 다음에는 그 사이사이에 얇은 나무들, 잎들을, 가지들을 끼워서 이제 마치 섬유와 같은 칸막이를 만들겠죠 덮겠죠 가장 먼저 시작은 뭡니까? 구조죠 지금 이 비올레르딕은 이제부터는 건축은 구조요 건축은 컨스트럭션, 구축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축의 역사는 구조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각종 그 텍스트 속에서 구조를 찬양하는 이런 글들을 남겨요 예를 들어서 비올레르딕에 따르면 건축에서 먼저 구조를 통해서 단일성의 법칙이 성립된다 단일성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떤 하나의 작품이 독립적인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과 구별되는 하나의 단일체여야 되는 거예요 영웅을 떠올려 보시면 엑스트라들과 확연히 구분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단일체여요 좀 잔인한 얘기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싸우다가 팔이 잘렸어요 뭔가 외파리가 되었죠 우리가 외파리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래 단일한 뭐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결핍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작품이 작품이기 위해서는 단일성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 그 단일성의 법칙은 무엇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는 오두막이든 가장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는 건축이든 로마의 판테온이든 가장 위대한 신전 그러니까 오두막과 신전 두 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같이 설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두 가지 즉 모든 건축 모든 건축에서 마찬가지다 로마 가시면 우리가 꼭 찾아가셔야 될 게 판테온이죠 그렇죠 판테온 자 이제 이러면서 비올레르딕은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나 독일 등등의 이런 북쪽 유럽에서는 어떤 양식이 발달했죠? 고딕 양식이죠 고딕 양식은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로마의 판테온이나 이런 정돈되어 있는 그리스 로마의 건축과는 다르게 고딕, 고트족의 즉 야만인의 굉장히 건축의 또는 미술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부정되었던 그런 양식 그런 양식들이죠 게르만족들에 의한 미술을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건축, 다른 건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났죠? 르네상스가 태어났잖아요 고딕이란 표현을 먼저 썼다는 사람이 바사리라 그러잖아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멸시되었던 고딕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토부리 건축 그것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구조적 관점이죠 고딕이 흔히 공격받았던 이유가 겉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마치 뼈대가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질서가 없다 단순하지 못하다 복잡하고 기괴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형태가 필수불가결한 형태였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고딕 이제 양식의 성당의 단면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인간으로 가는 그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당이 이렇게 진화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진화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높은 건물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좌우의 움직임에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뼈대 같은 요소들이 붙어져야 되죠 근데 이것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얇은 마치 거미의 다리처럼 붙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건물 외벽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조체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저 구조체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즉 갈비뼈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칭송한 사람들한테는 보기 싫은 충격적인 장면이 되는 거죠 비올레 르딩은 멈추지 않고 이제 철골이라는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구조적인 형태들이 다시 새로운 형태들로 바뀔 것이다 하이테크 건축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벌써 비전을 던져요 비올레 르딩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원이에요 많은 프랑스의 건축들을 복원했던 사람이 비올레 르딩이에요 그전에는 폐허였으니까 여기 보이는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두 비올레 르딩이 복원한 건축입니다 복원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 우리는 지금 이 노틀담 성당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바깥에 마치 거미처럼 보이는 복잡한 다리들을 우리는 영어로는 플라잉 버트레스라 그래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죠 현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르네상스의 인간이라고 하면 가장 멸시해야 될 장면이죠 저 형태들을 비올레 르딩은 옹호를 할 겁니다 플라잉 버트레스 즉 버팀돌이 버팀돌이는 필수불가계란 형태다 버팀돌이가 없는 고딧성당을 요구하는 것은 용골이 없는 배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 고딧성당은 점점 높아지고자 했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선 방향으로 해서 횡력을 해결해줘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잉 버트레스가 만들어졌고 저 버팀돌이 때문에 사실은 고딧건축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팀돌이가 보기 싫다고 해서 그걸 없앤 순간 고딧성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마치 용골이 없는 배를 요구하는 것 용골이 없는 배가 뭘까요? 불어로는 귀이라고 하는데 이 용골은 지금 보시면 배 밑부분에 가장 뼈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구조체의 핵심이죠 저 용골은 현대에 와서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고속 요트 같은 경우에는 용골 자체가 밑으로 더 나오고 그러면서 옆으로 전복되지 않도록 잡아주고요 심지어는 바람에 의해서 코너링을 돌 때 균형 추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움직여요 움직여요 여기 보이시면 지금 양복을 입은 사람이 실제로 올라가서 지금 쇼를 하고 있죠 유명한 요트 선수고요 이런 것처럼 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종류의 용골을 낳고 있는 거죠 그 용골을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있는가 즉 고딕 성당도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 버팀돌이, 플라임버트레스를 부정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비롤리딕의 그림에서 보면 각 성당들은 지금 위에서 대각선 바향 밑의 순서대로 진화하고 있었고 그 진화한 것은 진보고 그 형태는 결과적 형태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만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이제 프랑스의 근대 건축으로 이어질 겁니다 근대, 즉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더 빨리 본다면 19세기 말, 근데 사실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오기스트 페레라는 사람을 한번 살짝 볼게요 오기스트 페레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철근 콘크리트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콘크리트는요 신재료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기원 전후의 판테온도 콘크리트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는 신재료예요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삽입함으로써 철근을 이렇게 당기는 힘에 강하죠 그러면서 인장력,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 대폭 강화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특징에 도달된 그런 재료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죠 오기스트 페레가 철근 콘크리트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철근 콘크리트를 발명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철근 콘크리트는 이름 모를 물론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만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이름을 기억 못해요 엔지니어들은 보통 위대한 업적을 특별하게 남기지 않는 한 익명의 세계로 숨어 들어가요 건축가나 예술가들은 자기의 작가들로서의 이름을 남기죠 누군가가 이름 모를 발명가가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으로 처음 사용한 것도 오기스트 페레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공장들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이었어요 즉 건축의 범주 속에 우리가 참아놓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흔히 건축, 건물 이렇게 보통 대조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마치 건축은 고상한 거고 건물은 그렇지 못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러한 정말 흙과 백의 이분법적인 풀류는 사실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건물은 보다 중립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건축은 그 건물들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건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더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하는 건물들이 특별한 건물들이 있어 왔어요 대부분 신전이죠 대부분 궁전이죠 오두막은 없었죠 주거가 건축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왕들의 주택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택을 건축가들이 설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세기부터는 많은 유명한 건물들이 주택이죠 어느 순간 보시면요 건축의 역사 속에서 그전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유형의 건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공장은 어땠을까요? 공장은 건물입니까? 비닐하우스는 건축인가요?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20세기 초에 기존의 어떤 보자르의 건축가들은 공장은 건축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들 그것은 건축과는 무관한 현상이에요 오기스트 베레를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오기스트 베레는 철근 콘크리트를 고상한 프로그램 신전에 이르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표현했다는 거예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건축은 기술을 발명하는 영역이 아니라 발명된 기술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굉장히 일찍부터 20세기 아주 초반부터 베레는 철근 콘크리트를 통해서 아파트도 짓고 물론 공장도 짓고 굉장히 고상한 프로그램들까지 다 짓는데요 처음에는 노출시키지는 못해요 아직 노출시켰을 때 기존에 지금 건물들은 다 노출시키더라도 위에 다 뭔가를 덮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베레는 이 철근 콘크리트의 표면을 그대로 노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한 30년대 돼가면 물이 익어요 우리가 노출 콘크리트 하면 아 그렇지 한국에 많이 지은 안도 다다오 이렇게 떠올리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루꼬르비지에 그런 사람들을 떠올립니다만 사실은 오기스테 베레가 선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설계했던 대중교통수단을 위한 박물관 이 건물은 보면 사실은 신전 같지 않나요? 원형의 신전 같죠 여기 보이시면 겉으로 보이는 형태를 한번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즉 외부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뭐부터 보입니까? 마치 아까 우리가 원시 오두막에서 보았던 구조체들 수평보 그 수평보는 힘을 받아서 어딘가로 전달시키고 있죠 기둥으로 기둥이 가장 먼저 나와 있죠 가장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켜 뒤에 또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한 켜 뒤에 뭔가 다시 또 수식적인 얇은 기둥이 보이고 그 사이에 흰색 벽이 있죠 흰색 벽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또 한 켜 뒤에 물러서 있어요 저 흰색 벽은 아까 메토프처럼 장식적인 비구조적인 표면이죠 그 위에 지금 보시면 뭔가 이 삼각형 모양의 콘크리트로 기성 제작한 장식이 있죠 저기도 구조가 아니에요 뭔가 다 구조와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닌 부분이 두 개가 명확하게 보이고 즉 구조와 영속적인 구조와 영속적이지 않은 장식 두 개의 체계가 딱 보이고요 구조도 위계가 있어요 위계 즉 다시 말해서 장유유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큰 기둥 하나의 기둥 즉 모든 각 층들을 관통하는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덮개만을 받치는 기둥 그게 콜론입니다 콜론은 중간에 잘라먹지 않아요 기둥이라는 단어들이 되게 여러 개가 사실은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강연장에 보시면은 가운데 저기 큰 기둥이 뒤에 보이면은 보이시죠? 저 기둥은 지금 2층 객석에 의해서 잘려져 있죠 베레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가장 천상의 덮개라고 할 건데요 그 덮개는 오로지 하나의 기둥 하나의 기둥과 하나의 보이에 의해서 덮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저 형태를 우리가 보는 순간 이게 어떻게 건설되었을까 상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공사 연장의 모습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공사 연장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마감된 결과적 형태 최종 형태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건축가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골조가 완성된 그 순간 그 순간을 꼭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놔요 마치 아까 로지의 원쇼두막처럼 완성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완성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훼손되는 거예요 왜? 기능이라는 이유로 뭔가 순수한 구조의 형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비구조적인 형태들로 뭔가 섞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조체의 순수한 형태 순수한 이상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존할 것인가 그 관점으로 역설적으로 건물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굳이 힘들게 저 바깥에 보이는 저 기둥이 안에 뒤에 있는 그 외벽으로부터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벽에 보시면은 다시 얇은 수직의 이번에는 원형 기둥이 아니라 수직의 각 기둥들이 그 아래의 보를 또 바치고 있죠 각각이 뭔가 구조체 순수한 보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 안에 만약에 또 다른 층이 들어사야 되면 또 다른 그것만을 위한 기둥이 또 들어갔죠 제가 사실은 구조는 장식이 아니고 구조가 아닌 부분은 장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틀린 표현입니다 구조를 보시면 장식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아까 파르테논의 그리스 신전 파르테논의 도릭 기둥은 장식이 없기로 유명한 기둥입니다만 장식이 되어 있지 않나요? 장식이 되어 있어요 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비례 비례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식이죠 가장 고차원적인 장식을 비례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오기스트 베레가 굳이 보잘것없는 기둥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가 있고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이 사각형의 보와 원형의 기둥이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 원형의 기둥이 사각형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기하학적인 변형이 필요하고 어떤 장식적인 적응이 필요하고 게다가 심지어는 여기에 보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둥의 장식들이 마치 덩쿨처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굉장히 마치 식물 같아요 나무 같아요 오기스트 베레의 원시 오두막 로지의 원시 오두막 어떤 마치 수직적인 어떤 원래 나무의 형태들이 구조를 통해서 장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식은 좀 차원이 다르죠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근원적이고 훨씬 더 명속적인 것을 표현하는 장식이에요 반대로 비구조적인 부분은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부서질 것 같은 장식을 선택을 하겠죠 실제로 이런 도면들이 있는 거예요 기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저 기둥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가는 저것을 고민하고 아마 저것을 아까 보았던 철근 콘크리트로 저런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인부들을 괴롭혔을까요 건축가가 이 건물의 평면을 보시면요 밑에 아까 원형 부분이 우리가 사진을 보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갤러리가 쭉 올라가면서 반복적으로 기둥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아까 우리가 성당의 평면하고 비슷해요 성당 평면 두 개를 V자로 결합시킨 것 같죠 외벽을 보시면요 또 마찬가지로 바깥에 그 기둥들이 노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다시 중간층이 필요하니까 여러 개 층이 있으니까 다시 그 층을 위한 수평층, 보호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내부 기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기둥은 물론 이제 대걸레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건축의 이 구조체계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건축가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얼마나 이 구조체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마감할 뿐만이 아니라 굳이 안 그려도 될 이런 입체도를 그리겠죠 이 입체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입체도는 건축의 구조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건축을 다 이해한 거예요 이 베레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이런 텍스트를 한 게 굉장히 시처럼 썼는데요 포르티코, 포르티크 하면은 이게 포르티코라고 해서 기둥이 있고요 보가 있고 그러니까 기둥 두 개와 보 하나 이게 가장 단순한 구조단이죠 성당에 보시면은 입구 문을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아치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났어요 보든 아치든 기둥과 어떤 수평적인 힘을 받아내는 이 한 단위를 포르티코라고 굉장히 근본적인 알파벳이에요 그 기둥보 그 다음에 성당의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가 있죠 뭔가 둥근 아치들이 쭉 3차원으로 이어진 국룡 공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프 즉 본당이에요 성당에 들어가시면은 회랑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본당이 바로 네프라고 얘기하고요 즉 포르티코 국룡 공간 본당 하면은 약간 고딕 성당을 떠올리실 수 있겠죠 그것을 요약적으로 어나브리 수강 천상의 덮개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천상의 덮개는요 오기스 베레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베레는 이 천상의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기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근데 베레는 놀랍게도 기능을 그 다음 단계로 봅니다 이 천상의 덮개는 기능에 필요한 조직들의 다양성을 즉 다양한 기능들을 단일체 속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천상의 덮개 먼저는 천상의 덮개고 그 다음에 기능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오두막이든 판테온이든 신전이든 아니면 자동차 정비소든 아까 이 아브리 수부랑에서 포르티크, 국룡, 본당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신전을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천상의 덮개였고 그러면 베레는 오로지 신전, 성당을 교회를 지을 때만 저 천상의 덮개를 고집할까요 심지어 베레는 이런 자동차 공장, 정비소도 신전처럼 만들어요 철근 콘크리트로 된 신전이죠 심지어는 구조가 아닌 부분들은 유리로 현대적인 어떻게 보면 스테인글라스의 재해석이죠 그 앞에 장미창도 있잖아요 지금 저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공장입니다 단순해요 장식도 없고요 기둥이 있고 가운데 본당이 있고 회랑이 있고 궁룡이 있죠 모두 다 20세기의 기술을 사용한 정비소고 사실은 이게 정비소가 아니어도 예배당이어도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제 그 더 뒷세대인 미스 반데로에의 경우를 볼게요 왜 미스 반데로에는 지금 보면은 이 모형 속에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구조체와 같은 건축은 사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판스워스 하우스라는 판스워스라고 하는 의사, 여의사를 위한 별장이에요 그 별장 주택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명 저걸 글라스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리집, 외벽이 다 유리인 거예요 사실은 저게 주인공이 유리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철골 구조예요 철골 구조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구조가 아닌 부분들은 안 보여주는 거죠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투명인간처럼 그 재료가 뭘까요? 그게 유리겠죠? 이 판스워스 하우스는 사실은 보면은 마치 그냥 우리가 그 트러스라고 해서 보통 그 다리 같은 데 많이 쓰는 구조 구조랑 되게 흡사해요 두 개의 수평 바가 있고 그 사이를 수직 부재들이 이렇게 이어주죠 물론 이렇게 일반적인 트러스들은 사선 방향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 구조체 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아니 사실은 잠깐 보니까 이것은 구조체 위가 아니라 구조체 안 속에서 사는 주택 같아요 보통 다리들이요 뭐 성수대교나 보면 트러스 구조 있죠 그 위에 우리가 살잖아요 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을 허락해주는 기능적 요소가 구조죠 여기는 보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구조체만 있고 그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사인장 때의 모습이고요 철벌 구조로 지어졌고 그러면서 이 구조체의 형상이 지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조체가 어느 순간 완성된 다음에 마감해야 되잖아요 페레와 마찬가지로 가장 이 구조체의 모습만 남겨놓을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은 다 유리로 보여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건축가는 현장에 와서 이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골조가 완성된 그 순간 원시 오두막과 같은 그 순간 그 순간을 꼭 봐야죠 감탄하고 또 그런 모습을 또 찍은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순간 이후로 어느 순간 건축은 완성되어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조금 훼손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문제가 굉장히 많은 주택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51년 완공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벌어지면 철골 가격이 몇 배로 뛰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정도 이상의 그런 공사비가 뛰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어떻게 유리집에서 살 수 있어? 사실은 이게 개인 사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유리집이긴 한데요 굉장히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건축주와 판스워스와 미스 반대로 애가 약간의 열애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파경에 이르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되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이 건물이 사실은 이렇게 띄워져 있는 이유가 그 앞에 강이 하천이 흐르거든요 이 하천이 계속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범란하겠죠 그런데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하천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경험치로서 적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툭하면 이렇게 범람하고 경우에 따라서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 심한 경우는 이게 건물 실내 공간보다도 한 1미터 이상 높이로 물이 차오르면서 유리가 깨져서 그 안이 완전히 다 엉망이 되고 이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바꾸는데 신축 때의 비용보다 더 비싸게 들었다 할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스캔들이 많은 건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이미지 마치 고립되어서 오래 살 수 없는 이런 이미지가 오히려 한편으로는 사실 건축주한테 몹쓸 말입니다만 굉장히 시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어느 순간 살면서 건축가가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구조적 이상 그 이상이 가장 극명하게 들어간 순간은 이처럼 기능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가 더 시적으로 보인다는 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미스 반데로에가 목적은 이거였어요 그 시대가 허용하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서 그 시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상적 구조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오기스트 베레의 천상의 덮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 반데로에가 비올레 르딕의 표현을 굉장히 인용하기 즐겨했다라는 게 흥미로워요 그 표현은 뭐냐면 비올레 르딕의 정확한 표현을 심지어 미스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불어를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만큼은 불어로 자주 인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구조에 의해서 질서가 부여되지 못한 정돈되지 못한 모든 형태들은 제거가 되어야 한다 질서가 부여되지 못한 형태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현대건축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모든 건축의 목적은 질서를 부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로지 구조에 의해서만 질서가 부여될 수 있다면 그것만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은 우리가 현대건축에서도 보여집니다 흔히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하이테크 건축 특히 영국에서 하이테크 건축이 기승을 부리고 세계 곳곳에 유행하게 될 텐데요 하이테크, 뭐가 하이테크라는 뜻일까요? 사실은 구조가 하이테크라는 뜻이죠 파리에 가시면 1970년대에 지어진 뽕피두센터라는 건물이 있어요 미술관이죠 그 앞에 보이는 지금 이 형태가 무엇일까요? 이 뽕피두센터는 당시에 파리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던 건물이에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마치 공장과 같이 특히 정류공장처럼 파이프들이 노출되어 있고 많은 공장들이 그러한 것처럼 모든 구조적인 뼈대들,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고딕성당이죠 고딕성당이 구조체가 밖으로 드러나 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처럼 이 뽕피두센터도 모든 필수적인 기관들이 밖으로 다 노출되었어요 놀랍게도 그 목적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이것은 미술을 위한 공간이고 미술을 위한 공간은 다시 말해서 미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어야 돼요 만약에 미술품을 걸기 위한 칸막이가 있다면 그 칸막이는 때로는 미술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칸막이가 없음으로써 자유로운 어떤 형태의 전시가 가능한데 그래서 궁극적인 미술관을 이 젊은 건축가 단시 렌조 피아노와 리차드 로저스는 아예 내부가 완전히 비워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평면 난 플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평면을 제한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기능할 수가 없잖아요 기능할 수 있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다 밖으로 뿜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평면의 위쪽 부분은 모든 설비 배관들이 밖으로 돌출되고 밑에 부분에는 주로 동선들 에스컬레이터 같은 요소들이 밖으로 돌출되죠 고딕 성당의 플라임버트레스 버팀돌이 같은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당 같아요 그죠? 양쪽에 있는 이 두께 있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구조체예요 물론 우리가 이 공간을 미술관을 가보시면 실제로 지금 평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순수한 이미지는 볼 수 없어요 결국은 미술 작품들을 걸거나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있어야겠죠 미술관 가보시면 다 칸막이들이 있기 때문에 평면처럼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다 튀어져 있는 공간은 볼 수 없어요 유일한 예외가 바로 이 도서관 현재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은 그 내부가 철저하게 비워져 있는 그 평면에 이상적 모습들이 보여지죠 근데 평면에서 그렇게 깨끗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뭔가 정신사납죠 왜냐하면 구조 형태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 구조가 전시되어야 하고 구조가 아닌 부분들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면 이것만큼 본질적인 형태가 없고 궁극적으로 이것만큼 아름다운 형태가 없겠죠 결국은 기둥과 기둥보로 만들어진 하나의 포르티코 그것들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까 마치 고딕성당이 하나의 구조 단위들이 끝없이 반복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비올레 르디게의 평면을 보시면 아까 그냥 위아래 다 잘려져 있고 그냥 한 구조 단위만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상적인 구조 단위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형태들이 반복되어서 마무리되었죠 물론 더 증축도 가능한 그런 상태겠죠 실제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구조체밖에 없고 그 구조는 기존의 구조가 아니라 아까 마치 비올레 르디게이 만일 성당이 철골로 바뀐다면 라고 상상을 펼쳤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철골 그 다음에 텐션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그 구조적인 어떤 기술이 하이테크에 도달되었을 때 나오는 새로운 형태들을 지금 이 건축가들은 아주 일찍 젊은 나이 30대 때 이것을 실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피아노와 이 로저스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고 계속 끊임없이 많은 작품들을 남길 텐데 그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뭐 차이들은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구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저스의 경우도 한 멤버였던 로저스의 경우도 예를 들면 공항을 설계한다 그러면 그 공항에서 보이는 모든 형태들은 사실은 구조의 설계인 거예요 구조의 형태들이 보일 수 있도록 마감되어야 하겠죠 피아노의 경우도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만 볼클레와 같이 이런 시비스 베른의 아름다운 전경 가운데 어떤 유려한 곡선의 형태들을 넣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저 형태는 다 구조예요 저 철골, 아이언강의 프레임은 구조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화단, 둘러싸고 있는 경계 이런 부분까지 다 이어지겠죠 또 다른 현대건축가 노만포스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조의 체계를 정하고 당연히 새로운 기술에 의한 형태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포스트의 대표작이었던 80년대 완공된 상하이뱅크 홍콩에 가시면 있는 상하이뱅크가 바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고층 빌딩입니다 고층 빌딩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보이는 건축적 형태가 다 구조예요 다 구조입니다 이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 건물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중력에 저항하고 있는지 어떻게 빈 공간들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바깥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뭔가 수직에 기둥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당기는 구조가 있고 그러면서 큰 구조가 있다면 이 사이는 비워져 있을 수 있겠죠 평면에서도 그 구조체는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부에서 베레의 경우처럼 기둥들이 자유롭게 공간 가운데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외벽으로부터 떨어져서 전시가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건축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 형태가 구조이고 결국은 만약에 건축가가 이런 사진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서 이 건축의 체계를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면 그 체계는 또 마찬가지로 구조의 체계라는 것이죠 마치 아까 오기스베레가 그 구조의 체계를 보여주기 위한 입체도를 그렸던 것처럼요 그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스케일의 구조를 볼 수 있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스케일의 차이와 무관하게 다 원시 오두막이고 다 골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노력하는 건축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포스터에 런던에 지어진 공항 또한 우리가 입구에서부터 이미 전시되고 있는 것은 구조죠 다만 그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메스, 석재와 같이 이렇게 꽉 차있는 구조가 아니라 다 얇은 선들로 투명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 체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육중한 기둥이 들어서 있어도 그 사이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고요 실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항에 어떤 정보를 주는 기계 같은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기능, 동선이든 그 안에 키오스크든 그 안에 이런 정보를 주는 그런 기기가 들어가든 어떤 것들 또 들어갈 수 있는 천상의 덮개겠죠 기둥이 이렇게 우산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 해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구조의 단위는 그 자체로 빛까지, 자연 빛까지 끌어들이기 때문에 외벽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으면 어둡고 이런 게 없겠죠 맨 마지막 순간, 만약에 또다시 이 건축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은 투시도가 아니라 아까 보았던 그런 또다시 구조체계의 입체도겠죠 엑소노메트릭이겠죠 이 형태들은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에 먼저 선행되었던 그런 표현 기법들이 이미 사용되었고 그 기법들을 어느 정도 현대적으로 차용한 것들이 많아요 즉, 예를 들면 비올레 루딕이 고딕 성당을 설명을 할 때 이 성당의 기둥들이 실제로 장식적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 형태들이 결국은 석공들이 어떻게든 구축해야 될 요소들이기 때문에 석재들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장식과 이 구축은 무관하지 않다는 거겠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냥 뭔가 장식적인 기둥이겠지만 비올레 루딕은 이 구조가, 이 구축이 어떠한 체계로 결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포스터로 돌아가서 이 포스터가 만약에 건축이 아니라 가구를 디자인한다면 그때는 건축과 포스터와는 전혀 다른 것을 할까요? 포스터의 이 테이블은 만약에 스케일을 키운다면 아까 공항과 같이 건축이 될 수도 있겠죠 스케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구든 건축이든 오두막이든 판테온이든 모두가 다 구조이고 구조가 아닌 부분들은 사라져야 한다 유리죠 그 다음에 다시 물론 마치 이기아처럼 내가 조립하기 위해서 조립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비싼 가구들 건축가들이 디자인하는 가구들 엄청 비싸겠죠 이런 가구들을 실제로 내가 조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굳이 보여줄까요? 구조의 체계 이 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고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가는 이렇게 하는 거겠죠 노만 포스터는 프랑스 님무에 깨레다흐라고 하는 예술의 미술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깨레 하면 정사각형 미술관을 설계를 합니다 앞에 마찬가지로 뭔가 수평의 띠가 있고 굉장히 얇은 기둥들이 있어요 마치 신전처럼 지금 보시면 이 님문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굉장히 갈리아 프랑스 남부 쪽이 굉장히 특히 로마화가 오래되었죠 많은 요마의 유적들이 남아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어떤 아레나 라든지 또는 여기에 그리스 신전 바로 그 옆에 포스터가 미술관을 지은 거예요 신전 앞에 어떻게 보면 골조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궁극적인 모델인 그리스 신전 앞에 다시 자기가 미술관을 지어야 되겠죠 유명한 신전이고요 이 신전 앞에 어떻게 보면 포스터는 새로운 현대의 신전을 지었겠죠 내부에서 그 신전의 모습들이 구조의 모습들이 적극적으로 전시되고 그 구조의 프레미스 속을 통해서 다시 과거의 또 이상적인 구조를 보겠죠 마치 비올레 르디아크 타이머신 이야기처럼요 한국의 사례들을 사실은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 사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최근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 꿈마루라고 하는 건물이 개장이 되었는데요 건축가 조성용 씨와 젊은 건축가 최춘웅 씨에 의해서 사실은 리모델링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지금 커트로 보시면 단순한 수평의 띠가 있고 그 사이에 수직의 기둥이 보이죠 사실은 건축가는 원래 나상진이라고 하는 분이었고 이 어린이 대공원이 원래 옛날부터 골프장이었죠 그러면서 클럽하우스가 한동안 없이 있다가 1968년경에 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 이름이고요 클럽하우스를 나상진 씨가 설계를 했어요 몇 년 뒤에 돌아가셨죠 그때의 모습이에요 조성용, 최춘웅 건축가에 의한 리모델링 이미지와 뭐가 달라졌죠? 나상진 건축가에 의한 인면도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통해서 보면 이 건축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건축의 구조인 것 같아요 당시에 이미지입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골프장에서 골프클럽은 신전이죠 지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정치적 이유로 어린이 대공원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교양관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기능이 바뀌었어요 기능이 바뀌면 건물은 파괴해서 다시 새로운 기능에 맞춰서 지어져야 할까요? 건물의 기능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골조의 건축가들이 기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지 기능을 무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능에만 매몰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능은 결국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건물의 구조는 바뀔 수 없죠 교양관이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고 저 뒤에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교양관인데요 내부에 이제 뭔가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덧붙이고 그러면서 마치 원시 오두막이었던 이상적인 상태가 점점점 훼손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겉으로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내부에는 사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굉장히 정체불명의 그런 덕지덕지 화장이 잔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건축이었고 이것을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했다가 뭔가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건축물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 건축가가 나상진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조성용 최춘훈 건축가의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목적이 새로운 건축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아니라 덕지덕지 화장으로 뒤덮여서 본 얼굴을 알 수 없는 그 모습을 벗겨내는 거죠 걷어내기죠 구조가 아닌 나머지 부분들을 다 걷어내므로서 가장 순수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폐허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사 현장 한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역동적인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 건축물들이 이제 어느 순간 건축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 클럽하우스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2층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뭐 사우나 하는 곳이잖아요 원래 골프의 19번 홀이 사우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몸을 씻는 중요한 행위잖아요 씻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 의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런 라카룸 같아 보이는 이 실내 공간 부분들을 어느 순간 걷어내서 실외 외부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물론 완성된 이상적인 상태의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폐허화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물에 잠겨져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미스의 주택과 같이 굉장히 그런 건축가들이 폐허를 꿈꾸는 건축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외부로 탄생시켰고요 물론 내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 요소들을 난간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덕지덕지 붙여야 되겠습니다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원래 이 건물이 지내고 있었던 구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되살리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 로지에의 원시 오두막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지에의 이미지는 사실은 고고학적 접근이 아니에요 정말 땅을 팠더니 이런 오두막이 있었다가 아니라 철저히 판타지죠 이론적 판타지죠 지금 이 18세기, 18세기로 돌아갔을 때 엄청나게 역사적인 어떤 양식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 양식들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화려한 건축들이 지배적이었을 때 로지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구조가 아닌 나머지 불필요한 비구조 불필요한 장식, 허레어식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오른쪽에 페어처럼 떼낸 다음에 그 위에 걸터 앉아서 보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꿈마루도 이런 과정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지어져서 장식이 붙는 것이 아니라 환원하는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작업들 그런 작업과 같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일련의 이런 건축 사례들이 뭔가 어떤 도구마처럼 나는 골조의 건축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렇게만 할래 그래서 내 작품 오로지 골조의 관점으로만 다루었어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건축의 역사 속에서 어떤 순간 구조, 골조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다라는 관점이 있었고 그 관점은 아까 비트루비우스나 옛날부터 쭉 왔던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철저히 로지의 시대 때부터 창조된 관점이고 그 관점에 의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건축의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그 흐름들이 어느 순간 탄력받았다가 지금 사라져 있어 보이나 그것이 완전히 멸종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시도들이 조금씩 보일 때가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관점이죠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가 어떤 건물들을 볼 때 철저하게 제3자의 관찰자의 시각으로서 이 건물들을 경험하고 개인적, 주관적인 어떤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건축가가 과연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조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들, 개념들 가운데 오늘의 관점은 구조, 골조 이런 골조들과 구조가 아닌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일상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신 건물들을 한번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음번에는 아마 표면 표면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건데요 다음 주에 보게 될 건축은 오늘의 건축과는 또 완전히 다른 건축이겠죠 구조가 보여질 게 아니라 구조를 이제 덮어야 되잖아요 덮는 게 더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구조는 그냥 마치 광고판을 받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러면 전혀 다른 어떤 건축의 또 스토리들이 펼쳐질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글자막 by limousie 한글자막 by limousie 한글자막 by limous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